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스타방외를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자연의 신비 중 1위를 차지한 곳. 프레이 캐스톨렌으로 가는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손꼽히게 아름답다는 피어로를 보러 가는 날인데요. 약간 지금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빨리 날이 확 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누구야? 먼저 앞에서 타고 가자, 네요. 예, 이곳은 프레이 캐스톤이기 때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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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지? 네, 저는 홍콩에서 오지 않습니다. 네. 네, 좋은 встреч이 되니까. 겨울엔 통제됐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프레이케스톨렌 그 절벽에 오르기 위해선 먼저 배를 타야 합니다 뱃길로 40분 그리고 차로 30분을 더 이동한 뒤 본격적인 하이킹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할 일행은 모두 8명 우리의 아름다운 여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Molly! 네!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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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하이크는 우리입니다 와! 9살 아래스카 헉키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인 것 같아요 하마터면 제가 이 늠름한 프로 등반견을 빼먹을 뻔했네요 모니! 이렇게 270m above the ocean 프라이키스툴은 604m above the ocean 목적지까지는 왕복 4시간 길이 험난하지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오케이! 날씨는 잔뜩 흐리지만 대자연의 신비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렙습니다 요즘 해외 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를 때쯤에도 날씨가 마법처럼 활짝 개길 바라봅니다. 깊은 협곡 사이에도 어느새 찾아온 봄의 소리. 일행 한 분이 제대로 그 봄을 만끽하러 가는데요. 잠시 숨을 돌리고 또다시 이어가는 여정. 절벽과 피오르를 만나러 가는 길이 호락호락한 곳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는 산행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절벽 바위. 여기 빼빼로 나와서 보이는 게 프레이패스톨렌이라는 유명한 노르웨이에 손꼽히는 바위인데요. 이 밑으로 멋있는 피오르가 파란 머리 펼쳐져야 하는데. 오늘은 하얀 안개가 저를 기다려주네요. 마음 한편에선 힘들게 떠나온 여행을 이대로 마쳐야 하나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안개에 가려졌다 나타난 리세피오르의 눈부신 풍경. 그리고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프레이패스톨렌. 이 부모의 이름은 흡라톨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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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모의 이름은 프레이패스톨렌입니다. 장엄한 빙하의 흔적. 리세피오르를 굽어보는 프레이패스톨렌. 그 모습이 마치 평평한 설교단을 닮아 설교단 바위, 펄핏락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질학자들은 수백 년 뒤면 이 재단 바위가 침식과 균열로 사라질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 그곳에서의 미국에서의 파이프라는 도구는 정말 다르다. 정말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감당하네. 감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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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들도 다르다. 다르다. 참고하. 자연은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며 살았을까요? 그 위대함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마음. 자연은 변하지 않은 채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